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분들께서 아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. 불의의 회사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중대사고인 사망사고를 한번 가정해보자고요. 일단 사람이 죽었습니다. 내 사업장에서 당황스럽겠죠. 이때 사업자분들께서 부딪히게 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피해자인 가족들과 합의할 때 주의할 점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사안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법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 의무는 크게 네 가지 조치,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사업주가 취해야 될 조치로서는 첫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즉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소에서 격리시켜서 대피시켜야 되겠죠. 안전하게. 그 다음에 병원에 보내는 등의 이송조치 등을 취해야 될 것이겠고요. 또 사망을 가정했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되는 거죠.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됩니다. 이때는 전화나 팩스 등 신속한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. 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업무를 하는 중에 소속 근로자가 사망이나 돈 다쳤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치사, 업무상 치상의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요즘에는 사망 정도 되면 당황스러우니까 아마도 119 신고를 하게 될 건데요. 그 119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의 경찰서가 같이 수반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인 절차가 가족들과 장려 절차라든지 또는 민사상의 합의 절차 등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. 이 자비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혹시나 사인 미상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죽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이때는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부검 없이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산재 처리할 때 그 가족들에게 아주 큰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좀 부검을 요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해배상을 들어가게 되는데 크게 보면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실, 치료비 등등에 관련된 것이겠죠. 소극적 손실,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위자료,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돼서 산재 처리가 됐을 때는 적극적 손실의 대부분 그 다음에 일실이익의 상당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젊어서 돌아가신, 젊어서 사망한 경우나 젊어서 다친 경우에는 이 일실이익 부분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의금,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큽니다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득연령이 최근에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판례가 나와서 좀 더 일실이익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 나이가 든 분들, 예를 들어 50 넘어진 분들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의금,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겠죠. 위자료 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. 특히나 일실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호프만 기술을 가지고 65세까지를 산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산재보상금으로 충분히 보상이 안 되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논의가 될 겁니다. 이때는 아무래도 계산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전문가, 변호사나 노무사들이 의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산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겠습니다. 그 다음에 합의서 작성할 때 특히나 좀 주의할 것이 이중보상금지 원칙이 있습니다. 따라서 합의금 안에 손해배상금과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. 즉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를 해주게 되면 손해배상금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금액만큼 산재보상금에서 공제가 되거든요. 따라서 가족들에게 불이익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자료,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만이 이중보상금지 원칙에 저촉이 되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위자료 명목으로 반드시 합의서해야 된다. 그래서 이 합의서의 문구는 역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. 순간에 실수로 좀 막히겠다고 했다가 거액, 예를 들어 5천만 원, 무슨 3천만 원 정도가 획한이 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. 이런 권고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